영 트로트 가수인 진해성은 얼마 전 학교폭력 스캔들에 직면했다. 그러나 진해성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었다. 이 스캔들 과정에서 진해성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속사와 함께 신속하고 성실하게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진해성 고등학교 담임교사 역시 이 젊은 가수를 확인하고 해명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태가 진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해성의 고등학교 동창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자신이 진해성의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 정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은 놀라움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진해성 대표와 소속사는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그들은 동영상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이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는 단지 진해성의 유명한 이름에서 관심과 뺌을 얻으려는 의도였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동영상 게시자는 경찰 당국에 의해 그들의 행위를 계속 조사하기 위해 끌려갔다. 이는 진해성의 모든 결백함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로써 진해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면서 그는 깨끗한 평판과 무방비 상태로 음악계에 계속 진출하게 됐다. 학교폭력 루머에 대한 스캔들 이후 이 사건은 진해성과 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진해성은 동료, 가족, 특히 소속사의 각오와 지원 덕분에 이 힘든 시기를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이겨냈다. 이 사건은 또한 소셜미디어에서의 소문통제와 정보관리에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촉발시켰다.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또한 소문방지 단체들과 협력하여 사실이 잘 이해되고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경청하고 신뢰하며 이 부정적인 영향이 그에 대한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